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대가 뭐죠? 역동조로 바뀌는데 아직도 뭡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유사회를 분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오늘 다른 데서는 보도를 안 했는데 문화일보가 특종으로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압약하는 한국사회의 일군의 세력들에 대한 보도를 했네요. 이런 거 이렇게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집단들에 대해서는 행벌이 엄하게 되면 좀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너무나 이렇게 좀 온정주의적인 책자가 굉장히 강한 거죠. 문화일보가 특종한 기사를 보니까 이 체제 전복 제력들이 윤석열 탄핵을 선동하고 특히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직접 도착한 지력문 그리고 또 당사자들이 북한에 대해서 충성을 맹시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하네요. 민노총 관계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내려온 지력문뿐만 아니고 남한 측에서 북한들에게 보낸 충성 맹세서 같은 것이 이렇게 많이 답지하고 이 사람들이 주로 이태원에서 발생했던 그런 사건을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본격적으로 도모하라는 그런 북한 측 지력문 같은 것이 아마 도착을 했던 모양입니다. 참 대단한 거죠. 보시게 되면 압수수색을 벌리는 과정에서 다수의 북한 지력문과 충성 맹세문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으로부터 내려온 지력문은 주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한 내용이었고 북한은 특히 이태원 할로윈 참사 당시에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등 구체적인 투쟁구호까지 지력문으로 하다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좋은 시대에 그런 전체주의 체제를 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제법 많다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공안당국들이 문정권 하에서 거의 무력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석구석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시대를 완전히 역행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들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런 사람들을 수사하고 찾아내가지고 합당한 그런 벌을 주어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방첩당국에 따르게 되면 국정원과 경찰청이 1월 중순과 2월 중순 사이에 이루어진 복수의 민주노총 사무실과 산하노조사무실 관계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북한이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보낸 지령문을 다수 확보했다. 간첩행위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 평화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게 좋은 말로 관대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유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참 문제인 거죠. 지령문에는 각종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윤석열 정권의 퇴진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등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사람들은 사고가 바뀌기야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일부 관계자들이 작성한 대북충승 맹세문도 다수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뿌리 깊은 그런 좌익 세력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현재 수사는 창원 간첩단 제주 간첩단 민주노총 전직 현직 간부 사건 세 가지로 이제 아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상이 이제 뭐 붉은색으로 물들고 나면은 모든 것들이 다 파괴 대상이고 그다음에 전복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런 세력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수사를 통해서 이런 암세포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것은 체제를 지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구식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손쉽게 뭐죠 타인이 갖고 있는 자유와 재산과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체제를 전복시키거나 체제를 뭐죠 변질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죠. 그에 달리 이야기하면 정치 권력을 장악해 가지고 타인들이 10년 20년 30년 중 축제에 대한 재산과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